자, 이제 더 오실 분 있나? 어휴 깜짝이야 오토바이 힋 이렇게 그 제트기 그 한 대씩 제가 이제 길을 잡아 드릴 테니까 갖고 와서 옆에다 잘 세우면 되요 어 한 그 쯤 붙이면 돼 그 문이잖아 문 옆에 문 모양 그거를 점프대에다 맞추면 돼 옆에 문모양 있자 이거 이거 하얀 문모양을 점프대하고 평행하게 맞추면 돼 이거 문모양 오케이 오케이 문모양 더 밑 더 뒤로 좀 뒤로 더 뒤로 더 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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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대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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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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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3 13 어.. 안걸리냐? 어.. 안걸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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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치트러졌어? 안걸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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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퍼져서 아 이게 윌리 이것도 윌리가 될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로 도움닫기를 할 때 정확하게 바퀴가 들어가야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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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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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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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이게 가능한가요? 유튜브 채팅이 해킹이 안 될 건데? 그러니까 장파님을... 그타 채팅 말고... 여기는 유튜브 채팅인데... 이게 자기 구글 계정으로 들어와서 채팅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한번 다 채팅하실 때... 그러니까 한번도 만약에... 내가 친 게 아닌데... 그게 그리 쳐져? 유튜브 채팅이 해킹이 안 될 건데... 유튜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... 근데 알아볼 수는 있어요. 우리나라... 우리나라 똑똑 박사들이 많아서... 우리나라 똑똑 박사들이 많아서... 알아볼 수는 있는데... 나 쳐져? 나 쳐져? 나 쳐져? 아니면 또리... 또리 형 네가 내 걸로 쳐봐 그럼... 그런 거 말고... 고양이가... 놀래 치는 거 말고... 또리 형... 야 또리 형... 니가 그거 좀 찾아줘봐... 유튜브... 채팅... 유튜브 채팅이... 도용이나... 해킹 가능하냐고... 한번 알아줘봐... 또리 형이 실제 친구인데... 그런 분야는... 되게 잘 알아요... 네... 그럼 일단... 그 장파님은 장파님은 실시간 채팅 오늘은 치지 마요 네 일단 오늘은 치지 마요 뭐 제가 믿고 안 믿고 그런걸 떠나서 장파님 오래 봤으니까 이건 뭐 일단 혼선을 안 주려면은 일단 그 실시간 채팅은 오늘만 일단 자제를 하고 할 말이 있으면 인게임 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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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타고 안고 어 이거 6개 되겠는데 으 으 으 왜 연기나잖아요 이거 연기나 잖아요 이거 총으로 쏘니까 연기나 잖아요 으 아 이제부터 우리 그 패밀리들 뭐 이거 터졌네 거의 두리받아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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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 터지겠네 이거 아 으 하고가 하고 하고 그거 오토바이 탄 상태에서 그거 끌어올리면은 사람은 죽어요 그거 내가 당했어 이게 사람은 죽더라고 그 갈고리가 그 사람을 찔러갖고 죽이나봐요 죽을건데 이거봐 이거 붙었네 그게 그게 안되더라고 이게 으 그 안되서 안걸려 뭐 앞으로 1번 2 2번기 건전 사람은 3번기 까지 할까? 3번기 왜축은 뭘로 하시네 끊고 날라갈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 못 들을 수도 있어 끊고 날라가잖아 5명 있네 아... 얘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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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왜 여기다 부딪치냐 어? 안 온다? 아... 익사이티 그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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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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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뭔데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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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뭘 찾고 사는 거야 그... 여기 위에 어렵나? 어? 어려운 나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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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넘을 정도 5대 넘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유이님 음... gta 는 뭐... 거의 가능해요 모든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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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음... 미 Duluth 3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니면 윌리. 윌리세요? 윌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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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스턴가? 조사 저걸 성공했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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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명 다 오셨나?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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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올라가보세요.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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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올라오세요. 이쪽에서 4대4 이쪽에서 4대5 띠요 이 형이 데미지가 들어가네 일단 이 총 이름이 뭐지? 그 아토마이저 아 그러면 권총전 해야겠다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그럼 팀 나눌게요 자 여기 자 여기 A팀 잠깐만 어떻게 하지? 아 그 랭크 랭크 순서대로 장파님 팀 하고 저 팀 일단 일단 일로 가 일단 일로 장파님 팀이 짝수팀 제가 홀팀 번호 알려드릴께요 제가 1번이고 2번 3번이 아 왜 경찰 경찰 왜 불렀어 경찰 떼고 와 아 날로 해서 안되겠구만 어 죽어 그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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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제 금방이면 돼 금방 오케이 아하 아 대기 대기 오케이 아 다들 릴렉스 어디야 멀잖아 이거 어 어디로 가야돼 어 일로 못가나 아 열려라 아 안열리네 아 어 а 아 아 아 아 아 으 그 호흡 누가 함? 아... 나중에 말하니까 근데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이거 내려가는 길이 없잖아요 아 이쪽이요 아 이거 화살표를 따라와야 되요 그 그 마트 갔을 때 우리가 그 나가는 길 헤매 잖아요 근데 빙글빙글 도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아 아직도 경찰 있어 아직도 경찰 뭐야 별 4개 까지 붙었나 큰일이다 고문관들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그 뭐야 저번에 여기를 우연찾게 놀러 왔는데 그 딱 각이 이게 총싸움은 재미있겠더라구요 얘기가 그 라이프는 좀 그렇고 약간 원총은 이제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조금 단동이 있어서 어 알았어요 미안 아 됐나 이쪽이 이쪽이 장파팀 창판이 일로와요 아 총 쏘지마 총 쏘지마 총 쏘지말라니까 그걸 또 맞춰 죽이려고 총 쏘지마 총 총 쏘지말고 어디서 오셨나? 안오셨나? 지금 총 들지마요 아무도 총 들지마 총 빼다 장파님 저기로 가고 저쪽 거 저쪽 저쪽 가 소나타님 황님 남성호 일로 요렇게 간 팀이고 그게 한 팀이야 이 사람 이거 외국인인가? 그면 봐봐 잠깐 대기 여기가 여기가 장파님의 본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팀은 일로 가자 우리 팀은 일로 우리 팀은 일로 우리 팀은 일로 오세요 우리 팀은 일로 일로와 일로와 빨리 한 명 누구야 한 명 왜 안와 황? 남성호? 남성호 어딨어 남성호 요구려 도wny 루 여태 여태 여기가 우리. 본부 위치 대략 보이죠? 가운데 쯤 서로의 진지해 서로의 진지해 그 점을 찍혀있으면 3배 준비 됐으면 아직 안왔나? 다 있죠 지금? 이거 누구야? 이거 뭐야 저거? 얘 뭐야 얘 얘 뭐임? 얘 뭐임? 다 보고 경찰까지 왔잖아 다 찍힐 조심 뭐 하셨어? 아 으 으 거고 이건 데스매치가 아니죠? 아니고 데스매치가 됐네 장파님은 무효인데 이게 한번 죽으면 언제 또 왔대? 왜 난 여기서 잤는데 자꾸? 하도 없는데 뭐 어때야 되나? 이게 업 이게 다운이야? 업이잖아 이거 업 엑시트 아니야 아니야 뭘 죄송해 엑시트 엑시트 아 경찰 차포 누가 걸러 네 일단 철수 너무 못되기 시작되어갖고 어떤 도시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나님 초대해 드릴까요 초대 일단 철수 도시로 경찰이 왜 자꾸 이렇게 와 어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잠시만요 잠시 사장님 사방 도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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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 찾고 붙이면은 정신이 없어요 자살하던가 떼고 와야 되는데 일단 도시로 다시 오시고 이거 다 여캐야? 아 외국인 아니었잖아 와 일로와 일로와 어떻게 난 외국인인줄 알고 누가 함유력이 안오셨는데 뭐지 플래너 어 누구지 귀신인가 잠깐만 5명 아 쏘나타님 이렇게 부르고 어 그래요 네 아 재밌었어요 다 왔죠 이제 이제 여섯 명이 다네 미니게임 한 번만 여섯 명이서 할만한게 뭐있나 어 할만한... 죠.. 아이가 그래요 오늘 이거 어... 그 사람은... 어... 구독 안 누른 사람은... 어... 여기까지 이기도 하고... 아니 농담이고... 나중에 자기가... 아... 재밌다... 그냥 볼만 하다 하면... 누르시고... 같이 놀면 되지... 도 Rail Pass 4 어차피 아이...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, 데일드 네 뭐하는 세상에? 그는 저에게 말했지! 나는 그는 저에게 말했지! 나는 그는 저에게 말했지! 내가 한 번에 뵙고 있는지 그는 그는 누구를 전화하는지! 1명 남았네 내일도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